정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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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보는 노래의 노래는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진짜 옛날 흑백 영화 영화에 보면 그런 음악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영화니까 생각이 들면 저희가 어제 오전께 정말 뜨끈뜨끈하게 저희가 제42회 성룡영화상에 초대되어서 초대해서 보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이름만 듣던 우리가 스크린으로만 보던 그런 분들이 손 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관객분들이 우리한테 느낄 때 그런 느낌인가? 스크린과 브라운과 스크린과 브라운과 중요한 부분 스크린과 브라운이 스크린과 브라운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보고 싶은 시내보다 스크린과 브라운이 스크린과 브라운이 그리고 저희가 투명하기 전 얘기하고 있는데 김혜석 배우님께서 그리고 또 김혜석 배우님 아시죠? 그 상황을 한 번 두 눈을 깔아야죠? 아 저희가 어디에 나왔던 거였어요? 이렇게 생각도 없는데 굉장히 낮은 저음의 모습을 어렸을 때 나왔던 거 이렇게 뭐지? 저는 손 처음 피우는 거였어요 나중에 피우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는 무시 때문에 김혜석 배우님 시장이 있어 김혜석 배우님 아니 그니까 저음으로 아시잖아 내가 찍었어 저희한테 투표해주시잖아요 그 얘기 좀 주더라고요 시상한 거 하실 때도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5위 최다 변기상 그~~ 수상 시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1위 마당 남아있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아마 좋아 모가디슈 제가 다 먹 Connie 누가 그러세요? 오오오오오오 야 한거? 아 저도 거기 계신 분 한 번 따라할 수 있을까요? 김혜수 님이 진짜... 여기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여기 계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두 명 좀 입으시죠 진짜 너무 욕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화가 또 떠오르고 저희가 이제 각 공연마다 이렇게 예단한 예술회전 같은 공소통을 해서는 저희가 홍호 형이 아시안 경비한 다음에 한 손절 들려주잖아요 영화파 할인엔딩의 OSG잖아요 근데 오늘 또 홍호 형이 약간 연어를 컨셉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... 한 번 더 코끼리오 한 번 더jat 9시 한 번 더тер아 LIKE 사실 이거 너는 또 일에서 피시컬 대화